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시황 5월 7일자 증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은 고등하기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유튜브나 네이버, 다음에서 포털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머니투데이 방송 월요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 그럼 매일 오후 12시 35분에 방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요일은 오후 10시 반방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가입문의 가능하시고요. 자, 일단은 현재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판을 한번 같이 볼 수 있는데 일단 중국 증시가 전율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0.6% 반등이 나타났지만 아시아 증시에 큰 영향을 주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같은 경우에도 전율 휴장이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기는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닛게이도 마찬가지로 5월 6일까지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을 하는 대체적인 하락세가 좀 나타났다. 뭐 마찬가지로 오늘 국내 증시도 하락을 했죠. 그런데 닛게이보다는 적게 빠졌다. 거기에서 위안을 좀 삼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환율이 이제 1,167원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원화 약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계속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이 오늘도 1.1% 정도 하락을 했고 코스피도 0.8% 하락했는데 잠깐 수급부터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뭐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어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문제는 기간이다. 항상 초를 치는 것은 기간입니다. 기간 안에서 금융투자가 오늘 다시 한번 대량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자, 보험도 매도. 그리고 대신에 중요한 것 바로 투신과 연기금을 매수를 했어요. 이 두 가지 중요합니다. 자, 그래도 투신과 연기금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이 정도를 유지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 자,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코스닥은 외국인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매도를 일관했고 투신은 뭐 거의 큰 변화가 없었고 연기금이 그래도 바닥분위에 좀 다져주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업종별로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외국인들에 대한 포지션을 조금 유추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전기전 접종에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했거든요. 대형주에 대한 매수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대형주, 특히 삼성전자나 SKNX, 전기전 접종이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외국인들이 현재 방어적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어적이. 지금의 외국인들은 왜 매수를 했지만 왜 지수는 올라가지 못했을까? 그럼 지금 오늘 시장을 좀 더 냉정하게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본다면 악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더 올린다는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지정학점이 있을 거예요. 북한이 뭐 그게 우리나라의 영예로 진입한 것도 아니었고 미국, 일본, 러시아의 영예에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 일단은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 발사체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여론적인 부분이 형성되죠. 아이, 그럴 줄 알았어. 아이, 또 불안해. 계속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인 부분 자체를 북한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지금 다시 한번 더 나타났다는 것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장은 상당히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앞에서 크게 하락을 할 때 두 가지 원인이에요.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상, 두 번째는 미중 무역 협상이었어요. 잘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됐는데 이건 해결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올라왔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것도 물론 시장이 반영됐고,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서 이 미중 무역 협상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또 한 번 더 올랐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 자체가 이제 반납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면 증시는 다시 한 번 빠지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정확정 리스크가 다시 한 번 대동된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하락도 감안을 좀 해야 돼요. 2000포인트 밑으로도.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사실. 제가 이 경협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북러정상회담 자체가 이게 상당히 장기화로 가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라고 언급을 해드렸던 적이 있었죠. 유튜브를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얘기도 내면 이 부분이 다 깔려있는 거죠.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급할 게 없다가 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급할 거 없어. 어차피 급한 거는 미국이잖아. 왜 너는 트럼프 재선 안 할 거야? 재선하려면 더 특별한 게 필요하고 그게 북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거든요.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그냥 작은 한 가지 나라일 뿐이에요. 차라리 급한 거는 우리나라가 더 급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에서 뭔가에 대해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북한에 대한 여론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급한 것은 한국과 미국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게 지지 않게 리스크로 대두가 되면서 시장이 올라갈 때마다 지금은 이게 거의 사이드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하면서 급정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주식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가장 싫어합니다. 지금은 무역 협상에 대한 포커스를 맞출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이런 북한 국내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라는 것도 좀 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협주가 두억 더 멀어져 버렸죠. 사실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위치에서는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한 번 더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빅텍이라는 이런 방상주가 다시 한 번 올라왔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 자체를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게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게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경협주가 상당한 뭐랄까 이제 곤란한 상황으로 연출되고 있다. 그것은 확실하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럴 때 또 혹시 압니까 또 남북관계이기 때문에 또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시간적인 부분은 상당 부분 소요될 수 있다. 미국이 사실 좀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살고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뭔가에 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에 대한 위협이 닥쳤을 때 지원을 끊는다거나 위협이 닥쳤을 때 아유 그래 미안해 타협하자라고 곧장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것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가진 게 없는 사람들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이걸 안 줄고 더 이상 안 줄 거야 해버리면 뭐예요? 아이씨 그럼 배째 나 몰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다르다. 지금 북한은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얘네들은 더욱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아유 그 배째 아유 우리 필요 없어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이런 부분 자체를 조금은 미국도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국내도 마찬가지고 괜히 이 주식시장 자체에서 이런 풍파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안에 내용을 오늘 같이 보시면 돈이 많으면 불확실한 걸 싫어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운용하는 금액이 더욱더 커지면 커질수록 뭔가 이런 불확실한 것 자체를 싫어하게 돼요.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왜 맡겨요? 아유 그래 이자 1% 2% 주더라도 안전하니까 안전하니까 맡겨요. 우리가 보험 상품을 왜 합니까? 왜 연금보험을 왜 들겠어요? 장기 상품이라도 아유 그래도 뭐 본전 이상은 주겠지. 그 생각으로 장기성 상품을 가입을 하는 거죠. 저축보험을 왜 해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부동산을 왜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에 대한 이유들인 거죠. 하지만 이런 심리 자체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도 불확실한 걸 싫어하지만 외국인들이 더욱 더 심하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더욱 더 그런 불확실함이 커지며 커질수록 투자가 상당히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 이 부분 자체를 유추해서 생각해 본다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불확실함이 다시 한 번 더 커졌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지정성 리스크가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 저 새끼들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르는 놈들이었어. 역시 그 레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빠졌느냐.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5월 9일에 있을 수 있는 5월 9일에 있는 옵션 만기에 대해서 지수적인 방어 형태를 띄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지수적인 방어 형태 이후에 문제는 5월 10일 다음 주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러나 지금 여기서 억지로 버티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에 놓여있기 때문에 제가 위기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상당히 불건전합니다. 사실. 가줘야 되는 자리에서 가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가줘야 되는 자리에서 자 보세요. 여기서 다지고 난 다음에 올렸죠. 다시 한 번 다졌습니다. 다시 올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다지고 올라가줘야지만 이 추세가 이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이 추세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땠어요? 오늘 그냥 여기 추세를 이탈시켜버렸죠. 그러면 이 자리가 2200포인트가 뭐가 되면 또다시 저항이 되어버려요. 이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미중 무역 협상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든지 또는 북한에 대한 지정액의 리스크가 해소가 되든지 뭔가 확실한 게 터져줘야지만 이게 다시 한 번 더 방향을 잡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 두 개가 갑자기 덕치는 바람에 이게 저항이 되어버립니다. 저항은 뭡니까? 돌파하지 못하면 또다시 크게 빠질 수 있죠. 지금 위험한 위치적인 부분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지금 이 자리 2150포인트를 한 번, 두 번, 세 번 했는데 또다시 실패하고 이번에는 또다시 내려왔어요. 하방을 계속적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밑으로 빠질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좋지 못하다. 뭐 여기서 완전히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좋지 못한 건 사실이다.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기득권, 돈을 가진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여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사라졌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불확실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시장은 작은 종목권들, 개인의 수급에 의해서 또는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자잘한 종목권들이 또다시 반등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권들이 어때요? 뭔가에 대해서 재료적인 부분, 키워드에 대한 부분 이런 종목권들이 반등 나오거든요. 하지만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실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오히려 주춤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적이라는 부분 자체는 지금 당장의 뭔가가 보이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대신에 뭔가에 대한 이슈 같은 경우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뭔가가 곧장적으로 올라갈 것 같이 보이니까 우리 개인들이 동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그대로 투용되고 있다. 그렇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면 블루칩에 투자라는 얘기를 해요. 블루칩에 우리가 우량주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종목권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이런 블루칩이 다 죽어버렸죠. 레드오션이 되어버렸고 대신에 우리가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뭐랄까요? 뭔가에 대한 예전에는 실적이 50, 주가가 올라갈 때 나머지 50이 기대감, 이걸 제로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실적은 10, 나머지 기대감이 90입니다. 이 차이가 상당히 벌어져요. 그 부분에 대한 시장이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시장이 건전하지 못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고 첫 번째로 일단 5G 여전히 건전하다는 부분인데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다시 한 번 더 또 5G 관련주가 올랐습니다. 거기에 RF, HIC, ASTEC, KMW 뭐라고 했어요? 이 기업들이 바로 기지국 안테나 관련주죠. 지금은 이런 쪽들에 대해서 수급 자체가 계속적으로 붙는다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 ASTEC에 대한 주가 자체도 보면 또다시 장중에 빠졌다가 오일순 지지받고 올라가는 상황이고 RF, HIC, 이런 것들도 신고가 다시 한 번 써버리는 거 KMW 계속적으로 부채가 가거든요. 지금 시장 자체의 흐름이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다른 쪽으로 뭔가가 수급을 넘어갈 수 없다 보니까 그냥 기존에 이런 재료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수급이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누군가 새로운 신규적인 수급에 붙었다고 보면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ASTEC도 거래량 자체가 계속 줄고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 봉을 우리가 한 번 해석을 해 본다면 앞에서 들어 올렸고 여기에서 꼭지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신규적인 매수가 들어왔다면 거래량이 여기서 지금 밑에서 앞에 이 악성 매물 자체를 먹으면서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더욱 더 나아야겠죠. 손바퀴면 이루어졌어야겠죠. 그런데 거래량이 어때요? 거래량이 안 나왔죠. 그 말은 뭐냐? 결국 앞에 있던 이 물량이 그대로 잔존해서 지금 그냥 거래량이 크게 없이 그냥 자전거래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신규적인 매수가 많이 없다는 거죠. 추가적인 매수는 들어갈지 안정 신규적인 매수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 고가 권역에서 올라갈수록 거래가 오히려 줄어버려요. 그런데 주가는 올라가죠. 주가와 지금 거래량에 대한 타이버전수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변곡을 한 번 더 맞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시장의 수급적인 분위기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거고 5G 뭐 지금 자율주행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비매물이 반도체까지도 기존에 현재 있던 수급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좀 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키워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두번째 재질적이 올라왔을 건데 자 일단 테린포장 한번 가세요. 오늘 사업가 왔거든요. 테린포장이 뭐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오늘 사업가를 갔다. 이것은 매각에 대한 이슈만으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과장되는 상승이다라고 보고 테린포장이 우리가 골판 원지라고 골판지 원지라고 하죠. 그 부분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골판지를 만든 업체 중에 가장 매출 그 뭐랄까 이제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입니다. 테린포장이 그럼 오늘 이 종목 말고도 신대양제지 그쵸? 아세아제지 그쵸? 아세아제지 자 이게 차트가 뻥 났네요. 지금 제가 제 화면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 이걸로 볼게요. 아이고 자 아세아제지 그쵸? 이 종목도 올랐고 그리고 뭐 또 삼보판지 그쵸? 삼보판지도 올랐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뭐 대림제지 다 반등 나왔어요. 수출포장 다 반등 나왔다. 왜 이런 종목들의 반등이 지금 형성됐느냐 결국에는 새로운 이슈거리가 아니거든요. 기존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제주주구가 노출되어 있었잖아요. 왜 올랐습니까? 제주주구가 자 중국에서 폐지 수입을 안한대. 폐지 수입의 양이 줄었대. 국내에서 폐지가 더욱더 많이 유통되고 그럼 그 폐지가 많이 유통되니까 당내 폐지 가격이 낮아지고 폐지 가격이 낮아지니까 골판지 원재를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낮아진 거잖아요. 근데 골판지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증가하고 있고 택배 물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골판지 원지하고 상자, 택배 상자하고 그리고 일반 우리가 쓴 A4 용지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만져보면 질이 다릅니다. A4 용지는 비빈다고 해서 우리가 부드럽게 될 수 있는 종이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선거 용지 같은 거 우리 도장 찍을 때 보세요. 뭐 OMR 카드 작성할 때 시험 칠 때 쓰는 거 빡빡하죠. 그런 종이들 그런 종이들 비빈다고 해서 부드러워집니까? 아니죠. 근데 신문지나 아니면 택배 상자 어때요? 택배 상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뜯어버리면 부스럼 스스로 나옵니다. 먼지 같은 거 막 일어나요. 그거 폐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런 제지주들이 다 오르는 게 아니고 이런 펄프로 만드는 업체들이 오르는 게 아니고 이런 폐지로 만든 업체들이 상승하는데 이 상승에 대한 이유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수입이 줄어들었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양이 그렇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상당 부분 확대가 되는 시점이고 여기에 대한 수급이 이미 기존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순한 매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도 마찬가지로 키워드가 이미 노출되어 있는 키워드거든요. 지금 시장은 노출되어 있는 키워드 안에서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양상을 띄고 있다 라고 보는 게 맞고 신규 키워드로 접근을 하기에는 시간적인 부분이 지금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딴 쪽으로 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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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야 되는데 시장이 그 한쪽에 계속 수급 쏠림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걸 좀 더 기억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뉴스가 나왔는데 대지열병 관련해 가지고 최고 수준의 경보를 지금 발령을 했다라는 게 오늘 뭐 정부 기관자의 설명이었고 이 부분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이런 백신주의에 대한 반등을 좀 일으킬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백신주가 반등이 좀 나타났는데 뭐 중앙백신이나 중앙백신 그렇죠? 이런 정보건들 지금 반등이 좀 붙였죠. 오늘 낙폭이 장중의 하낙폭이 컸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은 그만큼 뭔가에 대한 호재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힘있게 올라올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젤바이요 그렇죠? 이런 것도 모양이 빠졌지만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뭔가 힘이 있다는 얘기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글베 이런 것도 맞죠? 네오팜 다 올랐죠? 이런 것도 네오팜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팜 팜 팜 종류가 많은데 제가 대한육팜 이런 것들도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볼 수 있는 위치적인 부분에 계속적으로 놓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뭐랄까요? 이제 일종의 뭔가에 대한 키워드 재료 뭐 이런 쪽에 대해서 계속적인 이슈가 되면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뭐 우리가 대체휴일까지 보내고 다시 한 번 더 복귀를 했던 입장인데 시장에 있는 분위기를 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이 뭐 며칠 쉬고 난 다음에는 감을 잡기가 정말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늘 이런 공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회원분들하고 말도 많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시장을 집중해서 읽을 필요가 있는데 전화는 전화대로 오고 그리고 뭐 또 여기 라이브대로 해야 되고 또 추천 추천도 해야 되고 막 바쁘다 보니까 또 방송도 해야 되죠. 집중을 하려고 좀 더 이런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시장을 좀 봤었는데요. 조금씩 오늘 이제 감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이 시장이 지금 그만큼 흐름이 상당히 빨라요. 그 흐름 자체를 조금 우리가 또다시 바이오리듬 타듯이 조금 이렇게 맞춰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코롱티슈진인데 오늘 화한 것 같죠. 이거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소송까지 이어진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얘네들은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제 정리가 되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은 회사에 대한 내용과는 다릅니다. 오로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롱티슈진이 앞에서 이제 인보사 관련해 가지고 기업 측에서 신규적으로 나온 뉴스가 얘네들이 2년 전이나 3년 전에 이미 인지를 했을 확률이 높다고 하죠. 근데 이웅열 전 코롱 회장이 이제 나왔던 것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이걸 알고 있었을까 알았을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죠. 아 일종의 가설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돈이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럴 확률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회사에 대한 문제를 알면서도 실수했을 확률이 지금은 대단히 높을 확률이 있다. 그러면 이번에 이런 얘기가 터진 것도 실제적으로 앞으로에 대한 제가 이때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이 소송까지도 감안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지금은 그런 퍼즐들이 짜맞춰 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한번에 큰 낙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빠졌는데 지금부터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제가 해석을 한번 해드리면 예전에 저도 왕년에 이런 것을 좀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보면 여기에 이 가격대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빠져버리면 일단은 기존에 들고 있던 물량에 대해서는 지금 신용 물량에 다 반대면 걸렸다고 봐야 되고 지금부터는 여기에 해당 여기에 횡보를 붙였을 때 들어왔던 물량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뭐랄까요 이제 소위 얘기하는 나가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빠질 수 있겠죠. 그럼 만원대 밑으로 한 번 내려갈 수 있다는 가정을 해야 되고 만원대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절대로 얘네들이 단기적으로 올릴 확률은 낮아요. 어떤 식으로 저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럼 여기에서 만원대 밑으로 한 번 내려서 여기에서 행보를 붙입니다. 행보는 약 거래일로 따졌을 때 한 20 거래일 정도 행보를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유 없이 갑자기 한 번 툭 튀게 한 번 해 줄 수 있죠. 그걸 또다시 한 번 더 빼고요. 또다시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이런 것들이 총 기간을 해서 최소 한 200 거래일 이상은 좀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당장에 좀 힘들 거고 이게 여기까지도 조금 지금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걸 조금 감안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지금은 이런 17,800원 이런 것들이 1차적인 얘네들의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만원 밑으로 빠질 확률이 현재는 상당히 높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좀 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만약에 언론에서 뉴스가 나오고 예사에 대해서 뉴스가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얘네들이 계획적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부분도 저는 열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얘네들 정말 어떻게 보면 나쁜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이제 주주한테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계가 바로 이런 겁니다. 허위에 대한 부분 이거는 상당히 악질이죠.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 대한 대주주들한테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해요. 이따구로 밖에 못하나 그래도 코오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당하게 뭐랄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째로 드는 대기업이고 우리가 또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 수입차도 수입을 해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또 좋은 이미지로 또 그렇게 보는 회사들도 있는데 딜러사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주가를 이렇게 밖에 못하나 이렇게 밖에 못하나 생각이 좀 드릴까 좀 답답합니다. 돈 앞에 장사 없구나. 자 여기까지는 저의 일종의 가설이었습니다. 저의 애상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있게 좀 봐야될 종목분들 한번 뽑아 봤는데 자 일단 SFA 반도체 먼저 보겠습니다. 자 SFA 반도체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이제 여러번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비매물이 반도체 오늘 다시 한 번 더 급등 양상을 좀 나타내면서 올라왔는데 애를 많이 먹인 종목은 많이 올라갑니다. 그만큼 요것도 앞에서 애를 많이 먹였기 때문에 요번에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났다고 이 회사가 좀 보셔야 될 것이 앞에서도 계속적인 얘기가 나왔던 것이 바로 시스템 반도체 관련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서 여기에 대한 불꽃을 피우는 단계에요. 그냥 이대로 끝났다고 보면 안 돼요. 이런건 여기에서 찍었지만 다시 한 번 더 단기적으로 빠졌다가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이런 박스를 또다시 그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올릴 확률이 없습니다. 이번 상승으로 인해서 추세적 상승 구간에 진입했다고 할 때 대신에 단기 5점 맞죠.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주가는 상당 부분 긍정적일 수 있다. 앞에서 조종은 분명히 더 갑니다. 대신에 상당히 큰 그림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그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에이테크 솔루션 KEC 계속 보겠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이 시간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기업이고요. 삼성전자 관련을 했죠.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자율주행 차 안에서 가장 긍정적인 가장 어떻게 보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기업 중에 한 개입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제가 금요일날 원래 이걸 하려고 했다가 코리아FT를 했었는데 방송에서도 이런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5G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자율주행이 된다는 얘기고 산물인터넷이 된다는 얘기고 인공지능이 가능하다는 거고 공장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과 연관 지어서 지금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꾸준히 꿈을 꾸고 상상을 해야지만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다산 네트워크서 KEC KEC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비맨몰이 반도체 관련 기업인데 요번에 상승 자체가 조금 의미를 들 수 있다고 보고요. 이대로 꺼지진 않을 것이다.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확률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다산 네트워크서 다산 네트워크서 얘기를 하면 항상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것이 이제 다산 저한솔루션 미국의 나스닥에 이제 상장된 업체인데 자 이 업체에 대한 주가도 한번 같이 확인하면서 볼게요. 자 이거 캔들 보면 이제 1봉인데요. 이것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지금 올라왔다가 이렇게 다지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번에 이 상승 자체는 저는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다산존설루션이 움직일 때마다 현재 저는 다산 네트워크서에 대한 주가도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것은 주가적인 변화가 이번에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못 올리면 세력이 없다고 봐야 돼요. 사실 이 정도 제로로 가지고 지금 5G가 정식 서비스 돼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가를 못 올립니다. 박스권 돌파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제 제외를 해야 됩니다. 저런 것은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한테 절대로 돈을 한 푼에 줄 마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기업은 제외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들떠도 안 보면 됩니다. 대신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번에는 얘네들이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한번 이 세력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가능성이 있도록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던 기업이에요. 이것도 이번에는 반등이 좀 더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종목군들을 봤는데 중간에 이제 차트가 뻥 나는 바람에 방송에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고 시장이 보면 뭔가를 큰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단발적인 재료 이슈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시장인데 그런 것을 좀 감안하시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내일 시장도 우리가 함께 이겨내길 바라겠습니다. 즐겁게 매매하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